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이 신천지가 청년들에 대한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 내 위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에 따르면 최근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 A씨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영등포 소속 신천지 청년 회원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촌 주변의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연합 측은 또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는 위장 동아리 활동 등 수법이 더 간교해지고 진흥화되고 있다며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측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통해 내부 정보들이 입수되고 있다며 개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합 측이 신천지 위장 콘서트라고 주장했던 서울대학교 아파시오나토 멘토링 콘서트는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측은 신천지 탈퇴登과 연세대